처음 듣는 노래가 감동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려 들어간다 그랬죠? 빨려 들어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이것은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오늘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께요. 박사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의 몸에 계시는지요? 저는 크게 이 질문에서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의 몸에 계시는지요? 계시면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답변을 드릴까? 그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 가사예요. 아시겠죠? 가사를 잘 보세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막막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보소서... 하늠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도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가사보다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정신없이 세상을 삽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산다는 말은 뉴스타트 강의대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정신없이 삽니다. 조건적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네가 옳고 내가... 네가 틀렸고 내가 옳고... 계속 싸우면서 삽니다. 저를 내가 갖고 싶은데 가져야지. 왜 내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지를 않는가?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악량의 음성이죠. 잡신. 귀신들의 소리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여기서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의 몸에 계시는지요? 저는 이 질문 속에 있는 어떻게라는 말이 궁금해요. 이분이 이 어떻게를 무슨 뜻으로 어떻게라 그랬는지 이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어떻게를 그냥 무슨 방법 없습니까 박사님? 이런 어떻게라면 이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떻게가 아주 절박해야 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마음이 편하되메요? 예수님을 신경안정제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경안정제 사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까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냥 알약은 얼마나 삼키기 쉽습니까? 입안에 넣고 물 한잔 마시면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그런 방법, 사람들이 항상 뭘 물어봐요. 비결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찾지 마세요. 분명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의 몸에 계시게 되느냐. 그것을 신경안정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일회성으로 마음의 평화를 간단하게 주고 그러면 소용없죠. 제가 지난 260기에는 이 강의를 안 했는데 요즘 AI 치료법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AI로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사람의 의사의 실력으로 진단하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구글에서 만들었던가? 왓슨이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 한 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진단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치료하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인드는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과 자석입니다. magnet는 자석입니다. 우리 뇌에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진짜 엉뚱한 꿈이 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꿈 꾸고 나면 내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새처럼 공중에 날아가는 꿈을 아마 1년이면 한 두세 번 꾸는 것 같아요. 그 꿈을 꾸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꿈이 아닐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열 몇 번을 꾸어 봤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게 아니에요. 몸이 공중에 떠요.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꿈은 아닐까? 이게 실제일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가 날아가는 꿈을 꾼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100% 꿈이지 현실을 추는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은 어떻게?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런 꿈을 또 꾸지? 그러면서 꾸는데 이건 이번에는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 끝나면 아하 역시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런 꿈이 꾸이겠어요? 나는 꿈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꿈을 꾸으면 좋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 밤에는 그런 꿈을 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원하면 그 꿈을 실제로 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무서운 시대에요. 그러면 그 꿈이 왜 꾸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꿈은 인간이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것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건 웃기잖아요. 그리고 꿈이 끝나면 아, 꿈이었네. 왜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은 절대로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네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이성이 어떻든 간에 그 이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성으로는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이라고. 그러나 꿈에서는 내 이성과는 상관없이 그 꿈이 현실이라고 느껴요. 놀랍죠? 인간이라는 것은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현병 환자, 옛날에는 정신분열정 환자라고 했죠. 자기가 예술에 그런 사람이 많죠.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고 실제로 정신병원이 아닌데 내가 예술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술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해요. 그런데 그 듣고 아멘하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보면 거기도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떤 경우에는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어머머나 좀 봐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드린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나는 내 뇌파에 의하여 조절이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내 뇌파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뇌파가 공중을 내가 독수리처럼 나는 것처럼 느끼게 내 뇌파가 돌아가면 나는 내 이성으로는 사람은 그렇게 공중을 독수리처럼 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완전히 속아버려요. 이번만은 진짠 것 같아요. 나는 내 뇌파가 나를 그런 꿈을 꾸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 뇌파가 그렇게 조절해서 오늘 낮잠을 한숨 자야지 그런데 낮잠을 자면서 독수리처럼 날아 봐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뇌파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가끔씩 꾸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상구야 조심해라.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봐라. 너의 이성으로는, 너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뇌파가 무엇인가가 조절을 하며 너는 금방 소가 넘어가게 되어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강의를 누가 잘 들었는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뇌파는 누구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면? 참 이래서 문제예요. 제가 일부 강의에서 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뇌파는 뇌파를 조절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습니까? 영정 에너지입니다. 영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악령도 내 뇌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악령이 내 뇌파를 조절하면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상이 내 생각에 밖으로 와! 이번에는 네가 진짜 맞아. 이건 꿈 아닌 것 같아. 라고까지 말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나는 그 순간에는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정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악령의 영정 에너지도 우리의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내 뇌파 물리적 에너지를 변경시켜서 결국은 나의 생체 전자파도 궁극적으로 내 유전자의 악령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를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진선미의 파로 변화시켜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 질문에 과학적인 답변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런 몸이 아니고 무슨 몸? 이 땅에서 가지셨던 몸은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육의 몸. 육적인 몸을 가지셨어. 그래서 헬라 말로는 그거를 푸시케코스라고 그래요. 푸시케코스. 푸시케는 뭐예요? 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몸을 가지셨다가 부활해서 무슨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을 할 때 영적을 할 때는 누마티쿠스라고 그래요. 성령을 신약에서는 뉴마 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을 빌려서 제가 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장세기 2장 7절에서는 장세기 2장 7절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예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100% 틀린 번역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육적인 몸으로 오셨다가 육적인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건 죄인의 몸입니다. 그러다가 그 몸은 부활하실 때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천국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육의 몸으로 또는 육의 몸의 반대는 뭐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개역 성경 번역은 육의 몸은 좋아요.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무슨 몸이 있느니라?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이 몸으로 절대로 부활을 안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 되면 천사처럼 된다. 그래서 결혼할 일도 없고 아기 낳을 일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 설명합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느냐 뭐 자꾸 이러이러 샀는데 천국에서는 그 이상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무엇이 되었다?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 혼을 헬라말로 부식하라고 합니다. 혼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무엇이 되었다? 영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천사처럼 됩니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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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가 과 살려주는 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란 말과 살려주는 이란 말은 천지차입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란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냥 살아있는 것에 불과해 아세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혼이 되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성경은 개혁 성경은 혼, 영 이런 것을 구별을 못하고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킹 제임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콕몽에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이 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완전히 오해를 해서 자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죽으면 밖으로 나와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 recognize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이렇게 생각 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아니예요. 혼이 뭐냐? 이 혼을 헬라 말로 신약 성경에서 푸시케, 히브리, 구의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페시 라고 합니다. 네페시, 네페시. 그래서 이 혼이 혼이라고 번역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이 뭔지 영이 뭔지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혼은 다 뭐예요? 영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하고 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령이라고 불러요. 혼하고 영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영어성경을 보면 혼령, 신령, 혼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은 Spirit, 혼은 Soul입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 아니고 혼은 현대적 번역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사람이 man became a living being 존재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창세기 1장 이 얘기하면 제가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가르사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생물이죠. 생물은 쉽게 번역하면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네펫이 혼입니다. 혼은 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예요. 살아있는 것들. 그래서 영어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God created every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 비조물들. 비조물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동물도 살아있는 것들은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혼입니다. 동물들도 살아있는 혼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천병력이죠. 일대 지진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령이 주는 생각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해야 모든 이런 혼이라는 낱말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와 이것봐라 이거 이렇게 되면 다 뒤집어지는데요. 그래서 뒤집어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 뒤집어진 것들을 다 찾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야 이게 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 성경은 특히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그냥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졌던 선입견대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혼은 으뚜.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혼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원어에는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 동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번역해 버렸다고. 아시겠죠? 생물. 그러나 원어에는 살아있는 혼이라니깐요. 아담도 살아있는 혼이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이 정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냈을때는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아담이 창조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게 뭐예요? 생기를 줬어요. 그 생기가 성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생기는 넷샤마고 그것은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르면서 동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담한테도 생기를 줘서 살아있게 한 거예요. 아담은 언제 성령을 받아요? 아담이 받은 것은 성령이?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흥분을 하려고 하는데 좀 침착해져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겔서 37장 되면, 이 뼈, 뼈,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주의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완전한 율법,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뼈들입니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뼈가 뼈면 하나님이 뼈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뼈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그 생기가 무엇이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기란 말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헐고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르논다는 것을 성령을 줬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을 준 게 아니라 생기를 준 거예요. 동물들에게 준 거처럼 동물들에게 준 거처럼 그러면 여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살도 닿고 뼈만 남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생기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화들짝 그래서 제가 탁 원어로 찾아보니까 생기가 아니에요. 원어는 성령이야. 이거 심각한 얘기에요. 성령은 헐고로 만들었을 때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일단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선택을 해야 해요. 하나님 쪽으로 갈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래?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래?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과 할래? 선악과 할래? 그래서 생명과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로 하나님이 먹지 만한 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뼈가 되어버린 거야.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야. 즉 죄인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자가 된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시 성령을 성령을 불어넣어야 해요. 그 성령을 다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처럼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되었다. 어떻게 하시고 나서? 가죽옷을 입히고 나서. 그 아담과 해부가 그 가죽옷을 바다 탁 입었어.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탁 그걸 받아 입자 말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게 의롭게 되었다. 아직도 의롭지도 않은데, 기껏한 것은 무엇밖에 없는데, 가죽옷을 바다 입었을 뿐인데, 속은 아직 변해서 안 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받아 입은 것을 보고,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양의 어린 양, 예수의 가죽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의 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탁 바다 입고, 이분이 무엇을 보고? 그 바다 입은 옷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그 의의 옷을 바다 입었구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우리들 중의 하나로, 의인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여겨 주시겠다. 이건 여러분한테는 차원이 조금 높은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나무, 무슨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이제 생명 걸음. 우리가 다 지금 가죽옷을 바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지. 그런데 번역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죽옷을 바다 입고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으니까 생명과 생명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토당토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글자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이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었는데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 모세는 바로 썼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가죽옷을 받아 입었다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사를 했을 경우 그래서 생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번역이 다 안 된다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자를 따라갈 것이 있냐?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자, 오늘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내 팔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도 내 팔을 바꿀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센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들끼리도 모든 힘은 센 힘이 약한 힘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전기 에너지라도 더 센 전기 에너지를 주면 약한 에너지는 쪽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전파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남에서 북한 쪽으로 방송을 보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방송을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해 전파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쏘면 이남방송은 안 들려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로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파수와 파장을 변화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파를 인공적으로 전기로 만들어서 그걸 강력하게 만들어서 쏘아줍니다. 쏘아주면 베타파는 지금 머리 속에 실제로 있는 베타파는 약하니까 이 강력한 알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알파파로 변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로토닌이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은 자석에서 나오는 자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는 왜 우울해요? 왜 마음이 복잡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요? 악령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자꾸 이 우울증 환자의 마음을 네파를 베타파로 자꾸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악령이 내 네파를 자꾸 베타파로 만든다면 이것을 알파파로 만들어 주면 내 우울증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어떤 사랑의 힘?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에요. 그것을 착 내가 받으면 뱉다파가 금방 알파파가 돼 버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하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그거를 마음을 열고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영적, 그 성령의 에너지가 힘이 나의 네파,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키면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고 내 유전자는 꺼졌으면 켜지고 변질되었으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나의 마음과 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의 몸에 계시는지요? 이 대답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강력한 그것은 조건적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이 되면서?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생체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오시면 우리 몸은 전기가 흘러야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전류냐?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베타파가 계속 흐르면 나는 점점 죽어갈 것이고 알파파가 흐르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 몸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의 몸에 계시는지요? 계시면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요? 답이 다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우리는 악령이 넣어주는 조건적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가 바람을 폈어?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는 이가 갈리고 믿고 분노하고 유전자가 팍팍 꺼져요? 안 꺼져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다. 이가 갈려? 안 갈려?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밤새 미워하고 이를 갈고 정신없이 밤을 보내고 있어. 그게 바로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있다. 정신없이 살고 있고 무슨 신으로 살고 있어? 잡신으로 살고 있어. 귀신으로 살고 있어. 잡신만 있고 내 마음속에 우글거리고 정신님은, 성령님은 없이 살고 있다. 그게 정신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잡신이 내 마음속에 우글루글하면 죽이고 싶기만 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나 죽어버리고 싶기만 하고 죽음 밖에 없다. 살 길은 뭐예요? 그러다가 암도 걸리고 병이 오고 죽음으로 가고 있고 생명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 피는 마누라도 나를 배신한 그 친구도 내가 용서할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없죠? 없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파가 다시 알파파로 회복되고 내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내 T세포의 유전자가 켜져서 다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주고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즉 무조건적 사랑밖에 용서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용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용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이야. 성령을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 마음속에 우글우글하고 있는 악령이 성령을 받게 해요? 안 받게 해요? 못 받게 한다니까 그 악령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악령은 물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내가 쫓아줘야 돼? 하나님이 와서 내가 쫓아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악령을 내가 쫓게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질문을 할까? 이 질문은 솔직히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도 상관없이 질문한 이 질문은 용감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내가 쑥스러움, 자존심 버리고 어떻게? 얼굴에 철판 깔아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철판 까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유튜브 시청자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누가 봄 16장에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저도 상당히 이 질문을 가지고 저 자신도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소위 불이한 정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확실한 정답을 내기가 저를 수도 아주 힘든 그런 질문인데 제가 하여튼 내일이든 모레든 하여튼 여러분의 답변이 없으면 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상당히 어떤 감성적이라기보다 좀 이성적인 그런 면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감성적인 그 사랑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 답변은 좀 이성적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 문제를 2부 세미나에서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신학적이랄까? 그런 면이 많아서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질문하신 분 주님께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또 강의하는 악령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질문을 하신 분의 그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